안녕하세요 jml 뉴욕의 토니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영화 시사회 촬영이 있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카메라 세대와 수음을 위한 녹음 장비 등 여러가지 영상 장비를 많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동차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오늘은 러시아워 시간대이고 또 도착해서 주차도 해야 될 뿐더러 UN 본부 검문서를 여러개를 지나가려면 또 시간이 거기서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하자 우리는요 아니야 지금 진짜 안전거 같아 난 천국형 주소를 모르겠어 그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짓을 천사들에게 다 들려서 마모라미을 눌들어 부자 과거를 죽었는데 지금 지옥으로 들어갔지 마침 가라고 그냥 어? 어? 이런거 아니야? 내 옛날에 당했었거든요 어 어? 맨날 당했다고? 어? 잠깐만, 이렇게 있어. 어? 너 계열의 본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고 인간의 본질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유엔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극찬에 아끼지 않으셨는데 All of the meetings that were actually there, I have to admit that one of the gentlemen in the room mentioned about how the music went along. This is the dance of life and it is the dance of our faith traditions that we must go in to explore, we must come out to promote the unity that is shown in the film. And the master spoke very eloquently about the nature of...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ope and one of the other sophomores we must go to today ... i live in the room that we still reach over to DO AND ... ... 감사합니다.